우선 여기 같이 계신 분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나훈 김신, 박신님. 네, 반갑습니다. 박신입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모한 지성을 겸비하고픈 제이님 같이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타칭 정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방이시죠. 네. 정교수님하고 박신님하고 제이님하고 저하고가 역사이다 정규 멤버인데 지난번에 첫방부터 대타 뛰셨습니다. 오늘 같이 하셨는데 떨리지 않으십니까? 어우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1회 녹음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 잘하셨어요. 그 정도면. 네, 진행 잘해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사용도 못했고. 그 다음에 박신님하고 제이님은 완전히 방송 프로.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 자괴감 느꼈어요. 앞으로 보기 거시기 그렇게 잘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신님은 1회 들어보신 분들 반응 좀 어땠습니까? 아, 1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아, 제가 1회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홍보 안 하면 안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밴드나 카페나 이런 데다 올렸는데. 아, 그래요? 댓글이 굉장히 좋아요. 아, 진짜? 이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 그렇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네? 정말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네네.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일본의 역사 왜곡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고무적인데. 녹음.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녹음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이고, 없습니다. 다 걸러서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인님. 제인님. 아, 네. 저도 뭐 주변 분들이 너무 좋게 들어주셔가지고. 왜 그렇지? 비판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자괴감을 느끼고 있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또 열린 파케이기 때문에 비판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느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두 분은 진짜 방송 프로고 저는 비록 사유를 맡았지만 방송 초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지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인가요? 아, 두 분은 프로예요. 아, 잘 알았어요.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프로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 자, 지난 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위험한 이웃 일본 편입니다. 일본 편. 아, 그런데 이 대본을 보니까. 저희 대본이 있습니까? 대본이 있죠.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료예요, 그냥. 아, 자료. 자료. 자료일 뿐입니다. 그럼요. 대본과 자료. 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오케이. 저희는 즉흥. 즉흥화. 자료를 보니까 와, 이 주제가 장난이 아니네. 주제가. 너무 많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 왜곡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또 추격을 한다고 한 거예요. 추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다. 자료집인데.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슈들이 몇 개 있었죠. 부산에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첫 번째는 설치한 장소에 구청장이 최초에는 강제 철거를 했다는 점. 철거를 하려고 했다. 시도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했죠. 철거를 했다가 며칠 갖고 있다가 그걸 제자리에. 아, 그렇군요. 맞죠. 그렇죠. 박신. 네. 정신 차리십시오. 그 문제. 우리 자국민이 그렇게 했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설치 후의 일본의 태도.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이 주한대사하고 부산총령사를 귀국을 시켰어요. 귀국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다시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뭐 소녀상 설치했다고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거에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일본의 태도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인천 부평경찰서 안중근 의사 손도장 테러 방지 포스터 사건. 이것도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 손도장 포스터 그림을 두고서 스탑 테러 이렇게 적었거든요. 한마디로 정신 오만 년 나가는 놈들이죠. 그렇죠. 정말 이거는 정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정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의 어떻게 보면 독립과 평화의 상징을 테러라는 상징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놈도 친일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거 보면 역사 왜곡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지를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천황폐하 만세라고 부르는 공무원도 있었고요. 그렇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연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곧바로 이거 하나 더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독도 문제인데요. 최근에 2월 1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긴 학습 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는 소학교 중학교 이런 교과서에서 반드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넣냐 마냐의 어떤 선택을 그 교과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니까. 이걸 안 넣으면 교과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일본이 거의 독도에 관한 한 이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끝까지 갔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녀상이라든지 독도라든지 역사 왜곡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는 거죠. 현실 현재 진행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과서는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아까 뭐 천황폐하 만세니 안중근이 테러를 했느니 마느냐는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이게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동조하는 인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책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단순히 자국 내에 정치적인 힘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걸 치밀하게 퍼뜨려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의 원인이 바로 그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키워드가 식민지 유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colonial legacy. 식민지 유산이라는 주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도라는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지정되면서 의무화되면서 그것을 소학교부터 이렇게 교육받아온 세대들이 20대 이상 돼서 우리나라 20대 세대들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정말 큰 충돌이 있을 것도 같고 정말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식민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남대문 국보 1호. 왜 보물 1호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제이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대문 국보 1호 그리고 동대문 보물 1호 두 가지 사안입니다. 실수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친일파의 그런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첫 번째 주제로 지금 남대문 동대문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8년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남대문이죠. 네. 그렇죠. 남대문 이제 숭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남대문이 우리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전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국보 1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국보 1호를 일본이 정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손으로 국보 1호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뒷배경에는 어떠한 이제 사연이 있었냐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대문이 없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대문을 이제 뭐 단순한 이제 날가 빠진 문이다. 이거를 이제 폭역으로 파괴하자. 이런 이제 극단론까지 제기를 했었어요. 일제가. 일제가 그런 이제 주장까지 했었는데 뜻밖에도 숭례문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물은 누구였냐면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 거류민 단장인 나카이 기타로라는 사람인데요. 거류민은 이제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로 대거 이주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단장을 맡고 있던 나카이 기타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주장으로 남대문을 이제 파괴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냐면 놀랍게도 뭐냐면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라는 장군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남대문을 그대로 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동대문이 있었죠. 1927년에 발행된 여행 가이드북 일본에서 발행한 거죠. 취미의 조선여행이라는 책을 보시면 취미의 조선여행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 정벌 때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을 지났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을 통해 경성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남대문이 이 남대문이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도 동대문도 결국에는 일본의 그런 전승기념물이다. 그러므로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를 점령한 어떤 상징적인 수도를 점령했다는 상징적인 어떤 그 곳에 있던 문을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다 선정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고요. 나머지 뭐 소소문이라든지 그런 문들을 이제 파괴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선 청독부가 1934년에 이르러서는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물 1호와 2호로 지성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 청독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일본의 손으로 우리나라의 문을 이제 나라의 국보로서 지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1962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가 지정한 번호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숙례문을 국보 1호로 그리고 동대문을 보물 1호로 재지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2008년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슬퍼했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남대문과 동대문이 나라의 보물이 된 뒷배경이 이러한 데 있고요. 사실 뭐 문이 왜 우리나라의 보물일까 하는 문제의식을 좀 가질 법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될 만한 사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 오래된 기념물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고인돌도 있고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떼 유물이 다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제 국보 1호가 되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다면은 아 그걸 생각은 못했네. 네. 왜 문이 나라의 보물 1호인가. 사실 뭐 우리 아 저도 그 생각은 못했네요. 뭐 한 집안을 생각하더라도 현관문을 가보로 이렇게 전하는 집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맞네. 그렇다면 뭐 남대문은 이제 축조한 방식 뭐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뭐 고조선 때 어떤 청동거울이라든지 뭐 통일신라 시대 때 건축한 석골암이라든지 아 그렇네. 나를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런데도 왜 문이 1호가 됐을까. 아 그렇네. 이게 한 나라의 국보 1호가 되려면은 그 민족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렇죠. 그런 유물 유적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성문이거든요. 그렇죠. 성문에 무슨 정신이 있고. 아니 정신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있는데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 민족이 진실로 올해 천년만 년 간직해야 될 그런 정신이 담긴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단군 왕관께서 강화도 마리산의 꼭대기에 건설한 게 뭐가 있어요. 삼성단이 있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늘의 천순 민족으로서 그 자존심을 갖다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참성단도 있단 말이죠. 건축물로 따진다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 남대문은 특히 남대문은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저는 왜 국보 1호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어떤 중에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은 국보 1호라고 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줄을 세우는 1호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논란만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가 1996년도 때 김영산 대통령 당시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선 청독이 지정을 했으니까 국보 1호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심각하게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삼림이 말씀하신 대로 혼란을 준다. 그랬죠. 이러한 이유로 부결을 시켰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2005년에는 대표성과 상징성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이유로 감사원이 국보 1호 교체를 권고를 했는데 문화재청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역시나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부결이. 큰 혼란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뭐냐면 1호만 바꾸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1호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2호 3호 4호 매기는 그 번호는 그게 중요성대로 이렇게 매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매긴 겁니다. 그렇지만 1호는 그 상징성이 있고 국보 1호가 뭐냐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그 남대문, 동대문이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의 개선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혼란을 준다라는 그 말 있죠. 그런데 나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끼리 혼란이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담돈을박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역사도 알아가지고. 사실은 남대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30분,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아예 이론이 없애버리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제이님 그래서 이 국보 1호와 보물 1호에 대한 말씀은 다 해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남대문과 동대문의 그런 어떤 뒷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식민지 유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너무 핫하고 재미있어서 정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박 씨님이 지금 말하고 싶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 입이 근질근질하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인지 잔재라는 건 우리 사회에. 뒤에 각시 못 나갈까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체육. 네. 온 나라 방방 먹고 우리 정신, 물건,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행태까지. 안 쓰고 있는 데가 없어요. 안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말이 70%가 한자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어 사전을 한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말을 제대로 한번 나도 공부해보고 해서 사전을 한번 우리말을 하나하나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더라고요. 순수 우리말이. 그런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한자어 70%라는 것은 대다수가 일본식 한자어예요. 일본식 한자어. 우리의 전통 한자어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일본 동요가 우리 동요로 둔갑한 그 사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구한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력이 약했고 일본 문화 자체가 서양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수한 걸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우리가 또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정 개몽운동을 벌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동요들. 일본이 서양 음악을 받으려 해서 만드는 동요. 그 음. 우리가 이제 여러분 트로트 많이 부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트로트의 기원은 일본의 앵카라는 것도 아시죠. 앵카. 그렇죠. 앵카에서는 요나누키 음계? 요나누키 저도 이제 그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동양은 전통적으로 오음계를 쓰잖아요. 궁상각치우. 궁상각치우. 그렇죠. 서양의 칠음계를 가지고 일본식 오음계. 음. 거기에 계량한 음에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동요들을 많이 지어요. 이제 그 동요의 음들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또 조선 동요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조선 동요 사람들이 만든 동요라는 것 자체도 보면은 이게 어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주는 그런 동요를 만든 것도 있지만은 많은 동요들이 특히 놀이에 쓴 동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본 동요를 그대로 와서 번역해서 우리말로. 그렇게 사용한 것들이 대다수인데 그것이 현재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서 쓰는 음악 교육에서 쓰는 그런 동요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대표적인 동요가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저기 우리 제이님. 어렸을 때 아침바람 찬바람이 많이 했었죠. 아 많이 했었죠. 손뼉 치면서. 엄마. 그것도 그렇고. 뭐 이제 출넘기 할 때 꼬마야 꼬마야. 아 네네.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요즘 뭐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교 동요실에 이걸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똑똑똑 누구십니까? 똑똑똑똑.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술래자켓 노래할 때 쓰는 웅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식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동요를 가져와서 우리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웅화꽃이 피었습니다. 가사를 바꾸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진짜 유산처럼 남아있을까요? 저는. 물론 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게 좀 되게 궁금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광복 후에 친일 청산이 안되고 그 친일을 부일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35년 동안 배운 게. 일본식의 교육이고 일본식의 정신이고 일본식의 노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도 일본 놈들이 하도 우리 것을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식으로 그것이 전개되어 나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잘못됐다 해서 고치려고 했긴 했는데 워낙에 뿌리가 깊다 보니까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박씨님이 반민특이 얘기 좀 해봐주세요. 반민특이. 반민특이요? 반민특이가. 실제로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한 것을 반민특이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민특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이게 반민특이더라고요. 그걸 줄여서 반민특이라고 하는데 이게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강제 해산됐잖아요. 그 전까지 한 7천여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220명 정도 기소를 하고 그 친일 인사 중에서 재판이 종결된 사람이 38명. 38명? 그중에 이제 2명 정도가 사실 실제로 감옥을 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전원이 이제 그 이후에 1년 지나서 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제대로 이렇게 거기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한 명도 청산이 안 됐는데 무슨 교육에서 어떤 역사에서 아이들 놀이에서 그런 것이 청산이 됐겠느냐.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쓰는 거죠. 일단은 반민특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은 친일파야 라고 해가지고 7천 명. 7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21명만 기소를 했다.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말로 검사가 7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221명을 기소를 했는데 재판이 종결된 자는 불과 38명. 그리고 실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으로 다 풀려났다. 7천 명을 조사했는데 한 명도 없었다. 그 부분을 사실 이제 다른 분야로 전부 다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사실 법적으로도 청산이 안 됐는데 다른 쪽이 청산이 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7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단 하나도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동요들도요. 동요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를 가서 강의를 해보거나 그러면 학교 정의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뭐 이런 거. 똑똑 누구십니까. 아까 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뭐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지금도 어디선가 배운다는 거죠. 그게 어느 교과서인지는 지금 조사를 안 해봤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 최소화는 뭐냐면 이것이 일본식의 그거에서 나왔다라는 것쯤은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 전래동요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다. 알고 배워라 이거죠. 식민지 유산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사실 저도 좀 전에 아니 얼마 전에 알았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잖아요. 그 놀이 자체도 보면 일본인들이 하던 놀이인데 뭐라고 하냐면 다루마상가 고론다. 다루마상가 고론다. 일본에는 다루마씨라고 해서 이런 조각상 같은 게 있어요. 다루마씨가 넘어졌다. 일본 말을 우리말로 하면 다루마씨가 넘어졌다. 이러면 삭 하고 돌아보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가보면 영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해서 한 수백 명을 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그건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바꿨을 때 거기에 뜻이 있지 않을까? 일제시대에 했다고 하면 무궁화꽃이 피었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개사를 해서 놀이는 도입했지만 그걸 다루마상가로 안 하고 무궁화꽃이로 한 것은 뭔가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좋은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이제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일본에서 왔다는 건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 고유한 놀이고 이거는 일본에서 온 거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알아야 된다. 알지를 못하니까 청산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까. 앵까가 나왔지만 사실 앵까의 원조도 한국인이에요. 가장 먼저 부른 게 우리나라 사람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나라 트로트는 일본의 앵카를 한 거지만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더 근원으로 가면 또 한국인이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가 또 우리하고 잘 맞잖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갑자기 그 양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책상에 올라가서 5분만 벗어들이면 믿어주시겠습니까? 믿어주시겠습니까? 나훈아. 맞아요. 맞아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트로트 박자나 이런 것들이 또 고유한 우리 민족만의 또 박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잔자리에 가서 100% 다 그걸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장점으로 취해서 새롭게 창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취사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끔 만들어지는 일제총독부, 일본 총독부의 그런 악법, 악법으로 생겨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고려장이라는 거거든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게 고려장입니다. 마침 나온 김에 고려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최근에도 보면은... 부모님을 버리는 거죠. 방송사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현대판 고려장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버리거나 요즘에는 지하철 잘 모르시니까 늙으신 분들을 어디다 놓고 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거는 딱 그냥 들어보면 고려시대의 장래풍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일본이 일제가 대표적으로 왜곡한 역사입니다. 원래 이것이 중국, 일본, 인도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것이 우리나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세뇌교육을 한 거예요. 고려장이라는 장래 풍습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1882년에 미국인 그린피스가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거에서...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 동화책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풍습이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일제가 일본인들이 우리 선조의 무덤을 독을 골동품을 탈취하기 위해서 날조한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너희 조상들을 갖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지 않냐.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을 독을 하기 위해서 고려장을 날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고분을 발굴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기들이 많이 나오죠. 토기들은 그래, 그 늙은 부모를 무덤 안에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그냥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아나 해서 넣어준 거다. 그런 식으로 날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가져가는 거겠네요. 가져가도 된다. 유물 유적. 유물 유적은 가져가서 가고 우리 민족성은 이렇게 하등하게 보는 또 그런 정서를 심어주고. 그렇죠. 지난번에 1회 때 중국 할 때는 배달이란 배달국이란 말이 있던 것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려장이라는 것은 1882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또 만들어놨네요. 여기 같은 고려장이라는 거. 그렇죠. 아, 정말. 이렇게 식민지 유산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 또 역사 외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식민지 유산. 저희가 지금 식민지 유산에서 못 벗어나고.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얘기하자면 한이 끝이 없어요. 일단 이제 본론으로 한번 진입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이제 본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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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